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제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완용이하고 다를 바가 뭐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아니 그럼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거나 사전투표를 뭡니까? 수개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해결될 거잖아요. 무슨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투표지 불리기 쓰지 말고 qr코드 이름 사지 말고 투표관리관처럼 도장 사인으로 띄고 선거인 명부 뭡니까? 비치해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검태를 둘렀다고 당일투표는 실물로 된 당일투표 투표인 명부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왜 투표인 명부가 없이 여러분들 선거를 실시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런 투표에 선거인 명부 없이 투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00명인지 200명인지 선관위가 결정한 나라가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고칠 의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내가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김기현이를 똑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다 악의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너무 섭섭한 아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눈에는 그냥 악의 도구나 수단인 겁니다. 사기꾼이고 다 도둑놈들이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좀 형량이 적을 뿐이지. 이게 사기를 치지 않고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선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투표인 명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결정할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100명이 참석했는데 200명을 막 줄 수도 있고 100명이 참석했는데 300명 참석했다고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공포해버리면 그게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여러분들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 오늘 2호선 여러분들 국민대 전문대학원에 아마 환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이 계시겠죠. 국민주권 마루타로 한 사전투표 실험 이제 끝내야 된다. 자유일보에서 여러분들 좋은 칼럼을 실었네요. 여러분 여기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는 국민들이 두 눈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 3월에 독일 연방재판소가 전산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판결한 내용입니다. 선거의 공적 투명성은 민주적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자 선거 기능의 올바른 작동에 대한 국민 신뢰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책임을 국회의원에게 이전한 핵위는 특별히 공중투명성에 통제하여 놓일 것을 요구합니다. 선거가 헌법에 명시된 선거 원칙을 준수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시 국민국회 공무원을 의지하는 순차적 정당성의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선거 과정이 통제될 수 있어야 되며 이것을 통해 조작을 배제하거나 교정하고 부당한 의혹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거 과정에 대한 통제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자 책무이고 모든 시민은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선거의 주요 절차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 아니까 선거 과정을 아주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2009년도 3월 독일 연방재판소가 전자투표기 일명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결정문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 보통 시민들의 유관으로 선거 과정을 검증하거나 통제할 수 있거나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투표지 분류기 전자투표기를 도입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걸 사전투표를 만들 4박 5일 사이에 모든 뭡니까 관할권을 양당의 여러분들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담당하고 전산장비를 이용해 가면 뭐죠 서버에서 모든 조작을 하고 그래서 오리발 내밀고 그래서 선거 결과가 나왔었는데 후보의 숫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작이 된 거고 그런데 조작 안 했다고 하고 조작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숫자가 엉망진창이 조작을 안 했으면 왜 숫자가 엉망진창이 그걸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물고 대법관들이 입을 다물고 윤석열이가 입을 다물고 김기현이 입을 다물고 나라가 망해도 싼 겁니다. 내보고 열렸나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라입니까 그냥 개판이지 불 안 뗐다고 하는데 연기가 나잖아요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잖아 조작을 했으니까 이런 후보별 득표수가 여러분들 조작된 숫자가 나온 거지 조작을 안 했는데 이런 후보별 득표수가 어떻게 조작된 숫자가 나옵니까 이거는 논리도 안 타고 합류 통하자 그냥 억지만 통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얼마 못 갈 겁니다 이 나라는. 이거 하나 이런 못 고치니까 이렇게 뭐죠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명료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위기들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정치 권력 위임 과정에 정당성을 뚫려싼 국민적 불신이다 이 호순 국민대 법대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도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말씀 어제 보시기 바랍니다.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 폭탄을 쓰도 여러분들 깨지지 않는 콘크리트 벽에 있다. 나 참 누군데 제가 안전되지 나무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4.15 총선 이후 불구진 부정선거 의혹 논란의 핵심에 사전투표 제도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중앙선관위의 유비쿼터스 투표 실험에 국민이 마루타가 된 지 10년이 되었다. 더 늦기 전에 사전투표는 일단 중지해야 된다. 의심 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말이 있듯이 의심 날 때는 주권자의 이익으로 판정해야 된다. 다구나 평범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순리에 맞는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의심이 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특히 공적인 문제는 사적인 문제하고 또 달리 공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견을 제기하게 되면 의심 날 때는 주권자의 이익으로 판정해야 되는 거죠. 국민을 그냥 완전히 뭡니까 대기괴로 여기지 않고서는 어떻게 뭡니까 여덟 번이나 선거 부정을 하고 대통령이 뭐죠 엉뚱한 소리나 뻥뚱치고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정말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해결할 수 없으면 이거는 영원히 그냥 한 500년 갈 겁니다. 그냥 부정선거로. 일당 지배체제가 돼가지고 하기에 처음부터 여러분들 노예국가였으니까 위가 노예니까 밑에는 준 노예국가가 돼가지고 노예국가하고 준 노예국가하고 서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게 나왔는데 한 놈도 나서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선거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무슨 고미한 학식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독질 안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선거를 도독질 안 하면 2020년 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왼쪽처럼 나오는 것이고 조작 안 했으면 뭐죠 광주광역시 강산국합의 4.15 총선처럼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숫자가 얼마나 여러분들 명료하게 보이죠 조작했으면 띵동댕 조작 안 했습니다 띵동댕 나오잖아요 이걸 서울법 때 나온 인간들이 몰라 완전히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나는 막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너희 역사가 나라가 망해 가지고 역사를 쓸 지경이 못 되면 그러면 너희가 이기겠지. 그러나 나라가 망하지 않아가 역사를 쓸 때 되면 그때 그 인간들이 이완용급의 인간 대죄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겠죠.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지 않아 가지고 역사를 쓸 기회가 있으면 그때 그렇게 할 겁니다. 선거부정 처리를 가지고 선거부정 저지른 놈들이나 덮은 놈들이나 이완용급이다. 이완용이 안 되면 손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록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나왔는데 이걸 입을 쳐닫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니까 그게 짐승이지 인간입니까 이게 짐승이지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강서에서 어마어마하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강서구의 35%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 눈으로 한번 봐라 도덕질한 거하고 도덕질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믿기지 않으면 숫자를 딱 분석하면 몇 표까지 도덕질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37,473표를 도덕질했고 37,472표를 뭡니까 더블당 진교훈이 한 개 다 꼽아 넣어줬고 한 표는 숫자 개수 조정을 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각적이라고 하면 도덕질을 얼마나 했는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덕질을 얼마나 했는지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37,473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를 다 넣지 않고 37,472표를 집어넣고 개수 조정에서 한 표는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에 넣은 거 아닙니까 염창동에서 얼마 가양일동에서 얼마 도덕질 어떻게 했는데 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도덕질 여러분들 거소투표 372표 도덕질했고 염창동에서 2,900표 등촌 제1동이 1,730표 이 도덕질이 누굽니까 선관위가 숫자 넣어준 거 아닙니까 등촌 2동에 1,416표 등촌 3동에 2,108표 진짜 받은 거 이런 도덕질한 걸 합쳐가 가짜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가짜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김용빈 선관위가 여러분 가짜를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이 선거데이터는 누가 여러분 접속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임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공 박사님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뭘 기다립니까 정권 자꾸 3개월 안에 여러분들 해결하는 걸 보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면상에 써여진 거 보면 다 모릅니까 어묵해가지고 아예 나는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도덕질을 이렇게 했다고 보여줘도 공 박사님 그건 도덕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면 너 이거 봐라 도덕질을 이렇게 했다 제야 전문가 분석해보니까 도덕질한 숫자가 이렇게 다 나온다 진경훈이 받은 진짜도 다 나오고 가짜도 다 나오고 가짜가 진짜하고 여러분들 쑤셔 넣어준 거 하고 여러분들 합치니까 가짜가 나오네 743이권은 370이 더하기 370이 규칙을 사용해야 여러분들 표를 도덕질했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병기 교수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6억 분의 1 이렇게 확률로 말씀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면 증명한 거고 이게 다 나온 거잖아요 인간들 사는 것이 그냥 조금 더 살 수 있고 조금 덜 사는 건데 참 징글징글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북조선도 마찬가지지만 남조선도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선거를 여덟 번째 도덕질하는 그런 나라는 아마 세계 역사상 없을 겁니다 선거를 여덟 번째기나 하면 뭐죠 공무원 조직인 선관위가 여러분들 선거를 여덟 번째 도덕질하는 거는 그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선거를 여덟 번 도덕질하고 자기 제임하에서 3번이나 도덕질했는데도 입을 쳐 닫는 이런 대통령은 어느 나라도 없을 겁니다 다 기네스북감입니다 징글징글한 인간들입니다 이래도 나라가 안 망하면 지금 그거 대단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또 다음 주제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정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거의 집대성 완결판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여러분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도적으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그런 통사입니다 한국인이 세계사 통사를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굉장히 잘 쓴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그렇게 추천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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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